이 자리에서 설거지 다 하네 다 됐어요? 찹쌀 수제비 만들고 있어요 서문시장인데요 이 가게가 저는 찹쌀 수제비를 시켰거든요 입으로 소문난 맛집 여기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다녀가신 곳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우리 사장님하고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사진 찍을게요 아주 맛있는 집이에요 서문시장입니다 딴 데서 보여 드려야 되겠다 우리 사장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사장님 우리 사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칼국수집인데 사장님 놀러 많이 오시라고 맛있게 드시고 오시라고 맛있게 드세요 놀러 많이 오세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사장님께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다녀가신 집 여기 같이 식사하시고 계시죠 아자 자 이제 먹으러 갑니다 저는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와서 시켰거든요 냉비빔 냉비빔 칼국수 저는 수제비 이렇게 시켰어요 맛있게 먹자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먹겠습니다 우리 손녀랑 며느리랑 아들이랑 이렇게 와서 먹고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소문시장에서 소문시장에서 오늘 아주 좋은 맛집을 찾아와서 먹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맛있겠죠 아잘지 아잘지 안냉이다 안냉이가 냉잔데 냉잠치국수 냉입니다 비벼줄게요 비벼줄게요 괜찮아요 유치님들 소문시장 예사 최선이가 인사 올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